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시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선완중앙시장이에요. 어머니 팍 깎는거 봐. 팍 깎는 인생이에요. 몇십년동안 장사하셨죠? 돈들 많이 모시길 기원할게요. 인상 환기. 월요일이라 문 닫은 데가 몇 군데 있네요. 칼국수. 이쪽은 또 칼국수가 많네. 한번 먹어볼까? 칼국수. 3500원. 어우 먹을게 많네. 오늘 칼국수를 먹을까. 선진국밥을 처먹을까. 짜장면을 처먹을까. 먹을게 너무 많아서 뿅가겠네 진짜. 어메. 참말로 미쳐볼게 많네. 메뉴. 예. 예. 길에. 멸치. 어우. 유명한다네. 아유. 생선. 이쪽은 생선. 생선 코너. 생선 사진 rental. 생선 사진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가시고. 생선을 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맛다리가 되게 많이 놀아 dotted. 예배 올라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놀기 좋네요 눈이 워낙 이렇게 여기서 앉아서 이빨 까면서 인생 얘기하면서 크긴 크네 국밥집 여섯시내면 선지국밥이 4천원이네 아기가? 한 번 더 들어갔다 올게요 인구가 많으니 인구가 많으니 65만원이네 당연히 장도 커야겠죠 대륙시장 구경하는게 재미있잖아요 생선가게 고두묵 맛있겠네 자본거도 맛있어요 자연산이네 술안주 좋은데 술안주 열병 먹고 춤도 추고 맛있네 생선가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우 예예 안녕하세요 오징어두기 구네 오징어두기 구네 오징어두기 구네 오징어두기 구네 3마리 맛있게 되 카메라 좀 찍고 잠시 해줄게요 어우 어서 하하하하 자 2부는 여기서 끝내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강진하였습니다 여러분 천안시장입니다 중앙시장에서 안녕히 계세요 땡큐